마지막으로 나옵니다. 1번째 게임 어떤 게임이 그러니까요. 할렐라 방탄 세번째 게임이 뭔가요? 뭔가요? 야아 난 럭키라이 자 오픈해봅시다 1 2 3 5번 저 6번입니다. 그럼 순서대로 한번 서주시죠. 1 2 1 진짜 시즌입니까? 정말 다 강당하시네 아 불안하네요 1번 썰매 마트에서만 보던게 와 이게 1번 썰매구나 좋은거야? 이거 어떻게 타냐고 1번에 앉아서 하는건가요? 2번 썰매 2번 귀여워 2번 귀엽다 2번 약간 지민이만하네 3번 끝났어 3번 죽었다 3번이 최강이다 3번 5 썰매 야 정국이한테 이걸 주다뇨 정국아 장보러 가야지 너무 반칙 아닙니까? 3번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? 아 너무 반칙 아 너무 반칙 뒤에 불도 들어와 3천단이야 5번 썰매 내 옆에 오지마라 진짜 다 두어라 뭐이냐 이거 어떻게 타는겁니까? 이거 아이템 어떻게 타는거야? 야 너 풀첨장 차인데? 6번 썰매 발목이 잘라버리는거 아니야? 이렇게 이쁘게 생겼다 아 그렇게 타는거구나 그렇게 타는거야? 그렇게 타는거야? 7번이 제일 간단하게 생겼는데 야 이게 제일 진짜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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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7번이네 이게 필요한데 이거야 아니 아니 좀 낮은데 이게 박사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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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렛츠고 고고고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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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희들 귀막이 뭔지 모르겠어 와 와 bee 난장판이야 우리 루 좀 바꿉시다 커펴트 묵홍 exist ". 나 왜 같은 자기를 맹 두는지 2발만 안되면 되잖아 2발만 2발만 안되면 되잖아 2발만 야 이 봉중이들 2발만 안되면 되잖아 와 나 손으로 가고싶다 머리를 써야죠 야 금메달 최희옵이다 야 승자는 최희옵이었어 빨리 진짜 야 야 진짜 와 야 이겼다 야 정국이 봐봐 정국이 야 정국이 뭐하냐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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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쫙 빨라 야 저쪽 빨라 야 거기 아니야 손이랑 발을 바꿨어 자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동메달 의외의 인물인데요 자 동메달 진 와 그만하다? 진짜? 아 어떻게 하나하나 아 축하드립니다 야 세롬이 대박이다 이거 메달이 싸는 걸 생각하는지 혹시 한 거 아니야 야 진짜 프로 예능인이야 고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광고 광고 야 의외의 인물이 금메달이네요 야 동메달도 세레머니 했는데 아니 금메달 아니 금메달이니까 이번엔 마지막이니까 금메달이 3행시 합시다 마지막 금메달입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이죠 근데 지금 표정이 되게 이렇게 기대하고 있네요 귀여워 ان N 귀 Optimum 와 퐁 그리고 원샷 카메라 보고 서뱅ungen 하고 끝냅시다 자 금메달 reten 포잉 아파 요 폭종폭종 atta 요 성공 요 아 진짜 꼭 1억이에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도 매주 계속됩니다 다녀라 빡타 매주 아니라고 야 그냥 해요 어 이제 나이는 그냥 그거 집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